조금씩 눈치를 보고 있어 겉으론 관심 없는 척 차가운 도시에 남자인 척 애써 외면하고 낯설은 말주로 널 만나왔어 영화가 아니잖아 사와디캅 이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 팬분들을 만나러 5년 만에 태국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태국에까지 갈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만났으니까 벌써 설레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아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 시간까지 제가 열심히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많은 것을 또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즐기시러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잊지 못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2018년 4월 8일 쇼 DC 울트라 아레나 홀에서 우리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연애할 것 다 오랫동안 솔로여서 연애가 서툴진 모르지만 미쳤남자 친구보다 네가 만난 모든 남자보다 더 남자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